선수 잠시 오픈에 아프리카 스시의 보람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기 있네요 창조가 수영원형 네 조용히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부신아원세서로 지금 이슬대 국회 출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외교국 제2차 출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총회에서의 편집 개정과 활발한 활동 방향의 몰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매 아프리카 세시대 포럼 오늘 총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본총회에서 지난 국회 아프리카 세시대 포럼 구회장을 맡으셨던 분이시고요 이번 국회에 아프리카 세시대 포럼 국회 관계를 노동하게 해 놓는 것은 세계사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인들이 이 아프리카 세시대 포럼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냥 다 된 얘기가 아니고 그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이 아프리카 세시대 포럼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함께 연구하면서 아프리카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 한 얘기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는 대륙 아프리카와 함께 우리 세시대 포럼이 함께 나가게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을 국회의원 고기정입니다 여러 나라와 한국이 맺고 있는 외교 관계들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아프리카의 관계는 우리가 더욱 발물하고 또 가듬어야 할 보젝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알아가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